구독해주세요! 하트 뽕! 자, 오늘은 바보 무랄리드 하나님의 꿀드 매너메이션 리액션 시간! 자, 오늘은 몬스터들과 동물들의 혀 크기를 비교해보자구! 오호! 나도 혀는 길다구! 아, 내 눈! 그럼 누구의 혓바닥이 가장 클까? 자, 그럼 바로 비교 들어가보자구! 꿈통이! 자, 첫 번째 동물은 0.5cm 벌거숭이 두더지지! 뭐야? 완전 신기하게 생겼네? 하지만 이 친구들은 절대 암에 걸리지 않는데! 맞아! 이 작은 생물이 암에 걸리지도 않고 몇십 년 동안 산대! 오호! 완전 대박인데? 자, 그 다음은 혓바닥 2cm 역시 하우스 리자드! 아하! 조그만 도바뱀! 뭐야! 이 친구는 귀엽잖아! 작고 귀엽지만 엄청 빠르다구! 1, 2, 3, 스타트! 자, 그 다음은 앵무새! 3.2cm 앵무새는 박자에 맞춰서 춤을 정말 잘 춰! 하지만 앵무새는 코를 파줘야 된다구! 코딱지라구? 잘 봐! 코딱지가 이렇게 크다고! 코딱지가 너무 커지면 코가 짝콧구멍이 된다구! 오마갓! 자, 그 다음은 쥐라구! 3.8cm! 쥐 혓바닥을 어떻게 봐? 궁금하네! 궁금하지! 잘 보라구! 8.5cm 2.3cm 1.3cm 4.3cm 6.3cm 5.11cm 쥐랑 다람쥐는 비슷하다고! 3.3cm 5.11cm 5.5cm 양마갓! será som take a thin AIY 뭐야 이 친구 완전 미시마같이 생겼잖아!! 그런데 마모셋의 혀는 어때? 혀는 여기 있지롱 오호 사실 엄청 귀여운 녀석들이야 자 그럼 그 다음 친구는 고양이라고 6cm 고양이 혓바닥이 왜 저래 돌기가 있네 돌기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꺼내볼까 뭐야 혀를 꺼내본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자구 살짝 뭐야 안보이잖아 자 그럼 돌기가 있는지 잘 보라구 우와 돌기가 있네 까끌까끌한 혓바닥으로 저렇게 핥으면 깨끗해진다구 고양아 혓바닥 한번 보여줘 어? 자 그 다음으로 긴 녀석은 황소개구리 우와 진짜 크다 이 친구 혓바닥이 얼마나 기냐면 한번 쭉 뻗으면 그냥 쭉 나간다구 그래도 이 친구도 못 먹는게 있다구 물방개를 삼키면 5분 뒤에 괴로워하면서 뱉어낸다구 우와 물방개 짱인데 물방개 승리 그 다음으로 긴 친구는 여자 얼마나 긴지 한번 보자구 내 턱이 너무 길어 이 친구는 어떡하려는 거야? 뭐야 이건? 지금 본 것 중에 가장 신기하다구 자 그 다음은 남자 남자도 여자 못지않게 신기하다구 잘 봐 혓바닥이 왜 저래? 혓바닥이 짤려버렸다 그 다음으로 긴 친구는 푸른 혀 도마뱀 혀가 푸르다고? 진짜 푸르다고? 요 사탕 빨아 먹은거 아니야? 너? 아니라고 조스바 먹었네 조스바 아니야 조스바 먹으면 고양이도 푸른 혀 고양이로 바뀐다구 자 그 다음은 긴 혀 넥타박쥐 조그만 녀석이 혓바닥이 8cm나 된다구 잘 봐 따라와서 빨아 마시려면 혓바닥을 쑥 집어넣어야 된다구 이거 보라구 우와 혓바닥 길이가 자기 몸 길이만큼 기네 이렇게 푸를 빨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혀가 길게 진화한거지 자 그럼 그 다음 친구는 임금 펭귄 와 근데 혓바닥 돌기 실화니? 완전 작살같이 생겼다구 왓? 쭈빼기 꺼져 자 그 다음 친구는 마카크 원숭이 표정이 아주 다채롭다구 아 내 눈 혀는 언제 나오냐? 혀 보여줄까? 보여줘 메롱 보유 자 그 다음 친구는 개구리 9.5cm 개구리 혓바닥이 몸에 비해 얼마나 긴지 보여줄게 지나가는 파리를 샥 약가 채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자 그 다음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긴 혀를 가진 기네스 기록 보유자라구 우와 진짜 길다 이 친구 혀를 한번 볼래? 엄청 길지? 아이스크림 먹을 때도 한 방에 다 빨아버린다구 아이스크림 한입만 달라면 절대 주면 안 되겠다 하하하하 자 이번에 긴 친구는 우드패커 딱따구리 혓바닥이 엄청 얇고 길다구 어렵게 찍은 거니까 잘 보라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혓바닥이 길어서 물은 또 이렇게 빨아먹는다구 하하하하 하하하하 우와 진짜 짱 신기하다 하하하하 자 그리고 그 다음 긴 친구는 강아지라구 10.5cm 하하하하 자고 있는 애를 왜 이렇게 건드려 괜히 잡아 땡기고 싶어지잖아 말캉말캉하게 쭉쭉 땡기면 피자 치즈처럼 쭉쭉 늘어난다구 말캉말캉하고 쭉쭉 늘어나다가 완전히 뽑아버리기 아 안돼 뭐야 계속 늘어나잖아 쭉 감아버리기 자 그 다음 친구는 고릴라 혓바닥을 보여주마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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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약올리니? 하하하하 하하하하 자 그 다음 긴 친구는 늑대 꽤 길쥬 여우가 늑대보단 좀 더 길다구 12cm 하지만 좀 더 긴 녀석이 있지 재규어 자 그 다음은 파이썬 비단뱀이라고 낼름낼름 엄청 길어 그 다음은 사자 20cm 쭈 피부 그로 고도 렉 해석 시 하하하하 이리 조 염 있는 게 뭘까? 우와.. 소혈가 이렇게 길다고? 근데 이 혀를 구워 먹으면 진짜 맛있대! 와! 너무 잘 구웠잖아. 야, 너무 잘 구웠다. 진짜 맛있겠다. 야, 옆면 봐봐. 우와, 맛있겠다. 진짜 너무 맛있어. 음! 자, 그 다음은 오카피! 얼룩말도 아니고 사슴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뭐지? 자, 그 다음은 하마라구! 어우, 귀여워! 제대로 된 혀를 보여주라구! 이거? 쭉 다 보이는 거 없어? 이게 다라구! 그 다음은 기린! 55cm? 혓바닥 진짜 길다! 혓바닥이 쭉 나온다구! 메롱 따라하기! 이번엔 더 긴 녀석이 있다구! 배왕 개미핥기! 60cm! 우와, 진짜 긴데? 새끼도 길다구! 자, 그 다음은 코끼리 70cm! 그 다음은 티라노사우루스다! 무려 혀 길이가 180cm라고! 남자 키만 하네! 그 다음은 스피노사우루스! 192cm! 192cm! 헐, 저 녀석이야! 그 다음은 그 다음은 고질라! 무려 혓바닥이 785cm! 고질라 자체가 워낙 크니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! 로크보다 더 긴 건 워밋! 혀 길이가 무려 1kg라고! 이거 보라구! 킹콩한테 거의 이긴다고! 자, 그 다음은 메가 스컬 크롤러! 길이가 무려 1250cm! 혓바닥이 어마어마하게 길다! 킹콩하고 맞짱을 떠버리는데? 하지만 킹콩이 무자비하다고! 그냥 메가 스컬 크롤러의 혀를 그냥 주 뽑아버린다고! spoiler 어후후후후거 오후후후대박 하지만 혀가 가장 큰 친구는 타이타너스 티아마앗! 혀가 1850cm라고! 한 번 볼까? 오후후후후후후후후후 호질라랑 싸우다니 대박! 호질라한테 거의 이기는데? 자그라 모네! 신기한 혀길이 비교는 여기까지 자 오늘은 바보 무랄리드하라님의 우리 친구들과 너무 재밌게 리액션 해봤구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암콩소기 암콩소기